안녕하세요 미니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휘핑크림 없이 이 두가지로 셋밭 아이스크림을 해볼건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친구 해볼겁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그거 시작!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녹았어 우리가 말한 녹아 오 됐다 좀 있어서면 안될거 얘가 내꺼 짧고 나와서 아니 우리 처음 해본단 말이야 나와서야 손이 소름이 돋네요 흠흠흠흠흠 참치같아 참치말고 아참다 흠흠흠 suffers 아참다 보니깐 아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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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 9, 10 2, 3, 4, 5, 6, 7, 8, 9, 10 집중 이제 시작할 때 눈이 안 돼 되겠다 한 번 더 만들어 되는 척 되는데 돌 손 손 나오게 됐다 손 같아 어떻게 너무 이상해 어떻게 이거 빼야 되잖아 안 빼도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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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녕 안녕 짜잔 잘자 uteur 털 rebound mi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